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팀장과 함께 하시죠.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오늘 일단 빨간불이 정말 반갑긴 한데요. 어떤 성격의 빨간불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뭐 어제 대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오늘 지수가 오르는 것이 이런 것과 연관이 물론 있다고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봤을 때도 대선 자체가 시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지수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간밤에 유럽 증시라든가 뉴욕 증시의 반등세 무엇보다도 유가가 급반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그만큼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과는 지수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대선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시장은 말씀드린 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이슈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그리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러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 자체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은 시장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업종으로는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이 그걸 잘 얘기해주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관심을 두고 뭔가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산업 자체가 시장의 중심에서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익률의 상대적인 우위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주목하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자력 관련주라든가 또 부동산 관련주 이런 쪽이 대표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많아요.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내수 부양이 좀 나타난다든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은 수혜가 미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의 업종들은 조금 더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대선 이전부터 좀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사실 또 오늘 일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시원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좀 병행하는 이러한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기존의 악재가 지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2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점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이 유가의 향방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어떻게 예상을 하고 전략을 저희는 잡아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좀 부각되는 위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입니다. 아시겠지만 공급망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적광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과거의 오일 쇼크 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런 고유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용 리스크를 좀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결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원총재가 아주 단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미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기조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대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죠. 연준이 이제 올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뭐 0.5% 인상하든가 이런 빅스탭보다는 조금 이제 꾸준한 금리 인상의 방향성 0.25씩 좀 차근차근 올리는 이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과거에 이제 올 쇼크 때 보면은 물가 수준에 연동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닌 지금은 물가와 경기 모두를 안정시키는 이러한 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 펀드멘털 자체도 과거와는 확실히 좀 달라져 있죠. 지금 고용시장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소비도 안정적이고 또 신성장 관련된 투자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주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과거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은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고유가 상황이 좀 지속된다든가 또 이제 공급망 불안도 장기화가 되고 이러면은 조금 이제 신용 리스크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이제 뭐 어제도 유가가 좀 반낙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나토가 추진 중단 가능성이 나오고 조금씩 이제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에서 힌트를 주시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FOMC거든요. 여기에서는 0.25%포인트 이 정도로는 베이브 시톱으로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팀장님은 보시는 걸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파월 회장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좀 그러한 스탠스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기도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3월 기준금리 0.25% 인상을 좀 기존 사실을 하면서 선제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좀 택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0.5%의 어떤 금리 인상이 좀 상당히 우위에 있었는데 상황이 좀 바뀐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향후에도 이제 뭔가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좀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가져가겠다. 이게 아마 과거의 연준과 지금 연준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굉장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향후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에 3월에는 0.25%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향후에 통화정책 긴축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파적인 스탠스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러한 위원들도 뭔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단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무래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경기의 흐름이 회복이 되느냐 이런 것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경기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FOMC, 유가 다 영향을 받는 게 환율이고 그리고 이 환율에 결정적으로 우리 지수가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묶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환율 밴드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이번 주 잡아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사실 환율은 어제 같은 경우 1230원까지 돌팔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차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환율 때인데 일단 이게 지금 오늘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환율의 취 자체는 우크라이나 이슈에 완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바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국면에 대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시장에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 질문에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여전히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동성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전략은 저는 저점 매수가 필요한 지금 시장이다. 추경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저점 매수에 기반을 둬야 되고 역시 가장 좀 눈에 띄는 업종들은 지금 일단 글로벌 리오프닝의 정책 방향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소비를 봐야 되나요? 역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부도 이런 쪽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지금 주요 국가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글로벌 리오프닝의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유통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인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유통, 의료, 여행, 음식료 이쪽에 한해서도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그냥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같이 반등이 좀 세게 난다. 이럴 때는 오히려 또 바닥에서 산 물량들을 조금 정리하는 이런 기회를 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2부와 함께하시면서 전략 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покinals겠습니다. 네. 네. 네.